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양 어디쯤에 선비한 사람이 살았답니다. 그는 자기가 다니는 절의 큰 스님을 지극히 존경해 떨했답니다. 어느 날 그는 부인에게 절에 가서 그 큰 스님을 한번 찾아뵙고라고 일러뜨렸습니다.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양 설치고 다니는 그녀의 오만한 굴레를 벗겨볼 요량으로 부인이 절을 하고 큰 스님을 친겨나였는데 스님은 한참 동안 그 부인의 말을 듣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느닷없이 벗어보지 하는 게 아닌가 부인은 당황했지만 큰 스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위솥을 벗으니 큰님은 또 벗어보지 하였뜨랬답니다. 벗으면 또 벗으라고 하였고 또 벗으니 마지막엔 속옷만 남게 되었는데 또 벗어보지 하는 게 아닌가 그 부인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와 버렸더래요.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여보 그놈의 땡중이 무슨 놈의 큰 스님이란 말여요? 유부녀 옷이나 벗기는 새꼴 주제에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 어허 당신 또 얼굴에 똥칠을 하였구려 그 스님은 당신의 그 오만한 아상의 거풀을 벗으라는 걸 가지고 벗으며 몸뚱이 옷밖에 모르며 당신이 답답구려 당신이 답답구려